안녕하세요 구름여행 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엘리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 지금 제가 뒤에 히치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히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아이코스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이런 제품들도 덩달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써보면은 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생기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엘리오 뭐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기기를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써보면서 아이코스 대비 어떤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랑 같이 엘리오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가시죠 엘리오 히팅 디바이스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샘플 박스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패키지가 바뀔 수 있어요 꺼내 보면은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오 기기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네요 근데 매뉴얼을 보면은 한글로 적혀 있어요 쭉 살펴보면은 문장이 번역기의 느낌이 나지만 뭐 그림도 있고 그리고 읽어보면은 알아먹기 쉽게 설명되어 있더라구요 엘리오 본체를 봅시다 보면은 특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여타의 기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기기들보다 마감이 살짝 더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겉에 재질은 그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 있잖아요 러버 코팅 재질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650 이었고요 두께는 14mm 길이는 107mm가 나오네요 손에 딱 들었을 때 조금 아담한 느낌이 나네요 무게는 30g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디자인이 여타의 기기와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이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간 거 오 이거 괜찮네요 여기 살짝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기기가 훨씬 더 예뻐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케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캡의 결합 방식은 고무가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네요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해서 꽉 누르면은 결합되고 다시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캡이 들어가는 방향이 정해졌네요 여기에 파인 홈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야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정된 방향으로만 꼽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좀 볼게요 이것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가이드 라고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돌리면은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가이드를 빼보면은 이 블레이드를 살짝 잡아 줄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약간의 길이가 있죠 이렇게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고 가이드를 빼고 나면은 이 블레이드가 완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알콜이 묻은 휴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닦아 내면은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모양은 요즘 유행하는 송곳 모양의 블레이드를 채택했네요 사용 방법은 빠르게 두 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두 번 누르면은 지금 진동 소리 들으셨나요 웅 하면서 이게 켜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진동이 울려요 진동이 울리면은 지금부터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의 다 썼을 때 또 진동이 울리거든요 진동이 울리면은 10초 후에 꺼진다 이것을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아이코스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진동 기능이 은근히 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코스 쓰다가 이런 연동기기 썼을 때 진동이 없으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오 이것은 진동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달래주네요 그리고 이게 작동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두 번 누르면은 네 꺼집니다 그러니까 뭐 쓰다가 중간에 그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 눌러서 끄면 되겠네요 엘리오 쭉 한번 살펴봤는데 디자인 마감 괜찮네요 그리고 분리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청소를 깨끗하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동 기능 들어간 거 그 부분도 참 괜찮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엘리오 히팅 디바이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누를게요 두 번 누르니까 진동이 웅 오네요 한 번 더 진동이 오면은 바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네 조금 뭐 실제 시간을 보기 위해서 편집 없이 오 바로 진동이 오네요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진동이 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그 가열되는 시간이 진동이 왔어도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살짝만 더 기다렸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빨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빡빡하게 세팅되어 있네요 제가 평소에 아이코스도 좀 쓰는데 아이코스보다 빨리는 느낌이 조금 더 빡빡하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량이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맛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스 대비 한 80% 정도 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써보면은 이 온도 설정이 조금 낮게 세팅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딱 빨았을 때 아이코스 대비 올라오는 그 뜨거움 있잖아요 뜨거움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연무도 조금 적고요 맛도 조금 연하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그 느낌 그 뜨거움 정도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아이코스가 한 6mm 담배라면은 이것은 한 1mm, 2mm 그 정도 되는 담배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부드러운 느낌, 스무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 게 아이코스나 다른 기기 그런 것들은 초반에 5번, 6번 그 정도 강한 느낌을 받고 후반부에는 좀 약한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후반부에 조금 강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온도 설정이 조금 낮게 돼 있어서 이 스틱의 유지 시간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조금 강한 느낌을 받는 오, 그런 구석이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점이네요 확실히 후반부 쪽으로 갈수록 이 맛이 조금씩 더 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 진동이 올렸네요 이렇게 진동이 올리면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오, 이거 조금 재밌는 부분이네요 이 뒷부분에 조금 강한 느낌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개비를 딱 쓰니까 더 이상 피우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흡연 효과를 그래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오 히팅 디바이스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 용량이 650이라고 했잖아요 매뉴얼에는 11개비까지 연속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사용을 해 봤을 때 한 9개비 정도? 그 정도 쓰면은 배터리가 다 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편하게 언제든지 쓰려면은 한 5개비 정도 쓰면은 다시 충전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급하게 탁 쓸 때 배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가격이 좀 낮게 나온다면은 이게 뭐 마감도 괜찮고 그리고 분리도 좀 많은 부분이 돼서 청소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참 좋은 부분이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것을 두 번 누르면 작동하잖아요 근데 세 번 누르면 작동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더 추가되면은 자기가 실수로 오작동시키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음... 아무튼 그래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좀 느낀 부분은 아이코스가 초반에 6mm 담배였다가 후반에 1mm 담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이것은 초반에 1mm였다가 후반에 6mm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처음에 뭐 온도가 낮게 돼 있다 그래서 부드럽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는데 후반부에 느껴지는 한 세 모금 정도에서는 꽤 진한 맛이 올라와서요 이것도 흡연 욕구를 딱 줄여주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